람다로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주면 안녕 인간 안녕 인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알림봇을 간단하게 개발해볼거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디스코드에 알림을 하는 기능을 AWS 람다를 통해서 개발해볼건데요. AWS 람다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함수가 한번 실행되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서버를 직접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쉽고 간단해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WS 람다를 사용할 수 있고 디스코드 채널에 알림을 날리는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은 있다고 가정하고 오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 람다를 사용하기 위해 AWS 계정이 필요해요. AWS 람다는 한달에 100만건씩 평생 무료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한달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3만건으로 호출해도 비용이 청구가 안되서 걱정말고 사용해볼 수 있어요. 가입은 구글에 AWS를 검색해서 무료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고 진행하세요. 다음으로 노드JS입니다. 노드JS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 언어예요. 디스코드에 알림을 전달할 친구이죠. 구글에 노드JS를 검색하고 안정적인 LTS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웹 개발하는데 가볍고 빠르고 웬만한 개발은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구글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줄여서 VS 코드를 치고 들어가서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디스코드 채널에 웹훅을 만들어줍니다. 디스코드 웹훅은 알림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림봇을 추가하고 싶은 채널 우측에 있는 채널 편집을 클릭해주세요. 좌측 메뉴 중 연동을 클릭합니다. 웹훅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러분들 채널에 알림을 하게 될 봇이고요. 이름과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저는 얼수 알림 봇이라고 설정할게요. 이미지는 제가 그린 화해탈이 좋겠네요. 중요한 건데 여기서 웹훅 URL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메모장이나 프라이빗한 곳에 옮겨 놓습니다. 다음으로 AWS에 로그인을 해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갑니다. 람다를 검색하고 서비스 중 람다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함수 생성을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함수 이름은 저는 디스코드 다시 보시라고 영어로 치고 런타임은 오늘 사용할 노드JS 12 버전으로 놔둡니다. 함수 생성을 클릭합니다. 디스코드에 알림을 할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함수 코드 부분에 있는 기본 코드를 복사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적당한 폴더를 열어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새로 만들면 편해요. 여러분들의 폴더가 열릴 거고요. 상단에 New Terminal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하단 터미널에서 npm init을 쳐서 엔터를 쳐주세요. 컴퓨터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엔터를 계속 쳐줍니다. 왼쪽 폴더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왼쪽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index.js라고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AWS에서 복사한 코드를 vscode index.js 파일 내부에 붙여 넣습니다. Ctrl-S나 Command-S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터미널에서 npm install axios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axios 관련 패키지들이 설치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disk 코드에 알림을 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은 axios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단에 const axios는 require axios를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axios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러 함수 안에서 먼저 await을 사용하기 위해 try를 먼저 걸어주고요. 여기에 const result 결과 값은 await axios의 post 요청을 날릴 거고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의 disk 코드 URL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뒤에 어떤 데이터를 날릴지 콘텐트라는 키를 작성해 주시고 밸류는 안녕 인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 주시고요. 성공했을 때 콘솔점 인포를 통해서 성공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disk 코드 웹훅 성공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ry로 묶였으니까 캐치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에러가 리턴 되도록 합니다. 실패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콘솔에 에러로 적어주고 웹훅 실패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에러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부분 엑시오스에 포스트를 하는 부분에 그 디스코드의 URL을 적어야 되는데요. 아까 복사해 뒀던 이 웹북 URL 복사 버튼을 통해서 가져왔던 URL 주소를 엑시오스 포스트를 하는 부분에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파일들을 압축해 줍니다. 이 압축된 파일을 가지고 AWS 콘솔에 있는 람다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내려가서 함수 코드에 있는 부분을 들어가줍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클릭하시고 zip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아까 압축했던 소스 파일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있는 함수 코드에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 함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테스트 이벤트 선택을 클릭해주시고 테스트 이벤트 구성을 클릭해서 우리의 테스트를 만들어줍니다. 테스트 이름은 테스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냥 원래 상태로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주세요. 만들어졌으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의 알림이 오게 되고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얼쑤 알림봇이 안녕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봇이 메시지를 잘 보내고 있고요. 좀 더 응용한다면 메시지를 바꾸거나 원하는 시간에 실행되게 하거나 날씨 정보 같은 API를 통해서 봇이 자동으로 날씨를 알려주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AWS 람다와 노드JS 사용으로 디스코드에 알림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기술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